안 자고 있어 안 자고 있어 아 물어오지도 않아요 안 자고 있었네 어디 갔다 왔어? 산책 산책 누구랑 가게 됐어? 라키 아 진짜 지금 가서 얘기했어 약간 얘기할 게 있어 어 얘기하고 왔지? 엄청 춥더라 진짜 추워 아 복잡하네 왜 복잡해 변수가 생겨가지고 왜 왜 왜 들어오고 있어 그냥 터놓고 말하자 여기서 어 그래 그래 터놓고 말하자 그래 그래 트근 안 될 것 같은데 아휴 내가 사실 사실 이제 이제 나 과거 청소하고 왔었기 때문에 흐흐흐흐흐 이제 말할 수 있다 지은이랑 어 저는 되게 못 아픈데 휴가 나와서 만났단 말이야 응 펜트버한테 이게 지금 이렇게 될 거 그거 청소해 응 아니 싶어서 만약에 가면 탈라인 너를 만나보시 원래 너무 아프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디네요 제대로 정리하셔야죠 근데 이게 주어도 많이 빠져있고 네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말들이 많이 빠져있어요 표현동이랑 만났었다고 표현동이랑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얘기해줘야 되는데 사람 간에 친구끼리라도 이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아니 필요해 저런 상황은 필요해 그렇죠 확실하게 맞아 오해 없게 얘기 잘해줘야 돼요